아우 피곤하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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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좋으셨어? 방금 전에 왔어요 뭘로 드실게요 뭐가 신선한지 알아야지 제가 주문을 할 텐데 그렇죠?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하고 막 눈도 침침하고 이래가지고 신선한 걸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죠? 예 예 예 우리 가게 이번에 신선한 거 저 저 저 연어 들어왔어요 아 연어는 오늘은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를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연어 거꾸로 강을 오르니까 안되고 네 개 부른 옷이요? 그냥 싫어요 그럼 뭐두면 어때요? 다 싸그리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꽝 뭔가 제가 전형적인 아이라서 좀 보여있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은 오늘 진짜 신선하게 내가 아까 피 쏙 빼갖고 온 광어 있는디 그냥 메뉴판을 볼게요 예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메뉴를 좀 집중해서 봐야 돼가지고요 어이구야 눈이 안 좋구나 아 메뉴구나 그걸 읽어? 광어 소짜랑 예 광어 소짜랑 근데 이게 뭐예요? 오메가 3라고 요즘 철이요 아 그래요? 아 네 오메가 홈 네 오메가 홈 그럼 이거 소짜 하나 주세요 자 그러면은 오메가 홈 다음 소단도 있다 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엣 그 우 오메가 3집 먼저 보여주삼 지금 왜 3? 신선한지 확인하려고 우리 집 신선하다니까는. 여기서 보여주셔도 괜찮으실까요? 오늘 특별히 보여준다. 오늘 특별히 보여주는 거예요? 네, 예, 예. 오이, 오이. 이거 봐. 파란색. 아주 신선한 집. 네, 예. 안심겹술. 안국건강. 오메가3. 얘가 그냥 신선해가지고 그냥 톡톡 튀어 이렇게. 오, 오, 오. 오, 오, 막 쳐. 저거. 오, 오, 막 쳐. 오, 오, 막 쳐. 팔따팔따. 죄송합니다. 팔따팔따. 광어도 신선한지 한번. 맞아, 광어. 보고 싶은데 이쪽에서 좀. 내가 오늘 특별히 보여주는 거 그랬어요?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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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어. 아이고. 신선해. 오늘 아침에 내가 새벽부터 가가지고 빗 싹 빼가지고 온 거예요. 아, 싹 빼가지고. 네. 자, 이거 오메가 소자. 네. 광어 소자. 네. 나 소자. 소빙소. 소빙소. 네. 알겠습니다. 아, 같이 겸상하시게요. 아이고. 심심할 값어. 네, 네, 네. 자, 이거 오메가 소자 먹으시면 되고. 이거를 그럼 다 먹어요? 한 일시에. 하루에 한 개. 하루에 한 개요? 하루에 한 개 먹어야 되는데. 그럼 전 지금 여기 한 두 달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든가. 그럼 괜찮네, 그거 괜찮네. 두 달 동안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도. 하나만 먹어야 돼요. 이거 먹기 전에 초장이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어머, 내 정신 좀 봐. 어머, 내 정신 좀 봐. 미안해요? 네. 아, 이렇게. 뭐? 저기 간장이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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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선생님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여친이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정신, 네 정신. 네 정신 좀 봐. 대정신 때문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사실 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어서. 사장님 왜 혼자 깨시고 혼자 삐지셨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가까이 가기에 너무 먼 당신 혼자 멀어지신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먹는 방법을 모르겠어. 아니요, 저는 사실 쌈쌈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쌈? 네, 쌈을 좀 먹고 싶은데 쌈 좀 주시면 안 돼요? 몇 개 필요해요? 많이 주세요. 저는 쌈 좋아해가지고요. 남기면? 남기면 한 장당 한대? 갑자기 왜 쌈을 거세요? 기다려봐. 네. 이게 한 장이에요? 아니 왜? 남기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 이거는 비린내가 안 나네요? 비린내 당연히 안 나지. 갓 잡은 그 알티지 타입이요, 그게. 알티지 타입이 뭐예요? 뭐가? 알티지 타입이 뭔지 궁금한데 그거는 네.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큰일 나는 거. 왜요? 큰일 나는 거. 왜요? 뭔지 모르셔가지고 큰일 나는 건 아닌가? 근데 이거를 그냥 먹나요? 그냥 먹으면 큰일 나. 그럼 어떻게 먹어요? 물이랑 같이 먹어야죠. 네. 아, 저 혼자 먹으려고 그러는데 왜 물은 두 잔통을 썼어요? 이거 또 위하여 한번 해야 돼가지고. 아, 위하여. 어떤 위하여? 엘리젤 위하여 쪽으로 갈까요? 어, 괜찮네요. 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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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마셔도 돼? 마셔? 무생무만무치. 사장님 제가, 제가 먹은 게 이건가요? 그만 물어봐. 물어보지 말아요? 아니 이게 따로 파는 건지 좀 구. 질문하지 마. 그거 듀얼 초임개야. 아니 그러니까 듀얼 초임개가 뭔데? 영업 비밀이야. 왜 화내세요. 아니 영업... 영업 비밀을 왜 여기다 적어두셨어요? 듀얼 초임개 오메가3라고. 실수야. 직원이 실수했어. 이거 얼마예요? 마지막으로 대답해 줄게요. 네네. 우린 이거 바로 잡아서 시가야. 아니 얼마나 바로 잡으시길래. 질문하지 말라 그랬잖아. 시가라고 시가. 이 시키야 그냥. 아니. 시가! 얼마나 바로 잡으시는데요. 100일, 100일. 그 어? 100일. 시가! 아니 왜 자꾸 욕처럼 들리지? 시가! 어쨌든 100일이면 시가 사빈정이요. 사비스. 이건 뭐예요? 김초밥. 이쁘긴 한데 이거 안전한 거 맞죠? 질문하지 마. 내가 만들었으니까 무조건 안전하지. 얼마나 꼼꼼하게 검수하거든. 듀얼 초임개 공법으로 만들어서 안전한 거죠? 우리 집 영업 비밀은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그냥 저는 여기 이렇게 써 있길래 읽은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그게 문제야. 너는 질문이 너무 많아. 자꾸 갈고리를 붙이지 마. 갈고리. 선생님 잘 먹었습니다. 어이! 얼마예요? 790만 원. 대립이 너무 택시 기사님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농담 농담. 7만 원 구성원 맞죠? 7만 5천 원이요? 돈이 안 맞는디? 저 정기구독했는데요. 정기구독? 안국건강자산물에서 정기구독하면 7,900원이잖아요. 오메그 영업 비밀인데. 시가를 최저가로 구매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괜찮아. 저기 우리 대표님이 성함이 어 자 광자실이야. 어 광님이요? 광어 썼으면서 지금. 그런데 진짜죠? 진짜예요? 그럼 왜 광어 시켰어. 방어는 시킬 걸. 방어 시키시잖아요. 어 방 님 아니시잖아요. 설마 동생분이. 어 방 님. 어 방 님.